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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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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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오더 왜 이렇게 좋냐 우리 팀 오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텀캔디언트 복 받으실 거예요 박투신 여캔보고 있다고? 네? 아 근데 그 야 이 시발 놔 야 이 시발 놔 그게 아니라 그 아 우리 스크림 해야 될 내 아 아 이름 뭐라고? 아 방지가 야 야 야 집중하자 야 야 야 야 집중하자 아 빨리 여기 여기 있자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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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나는 그 옆에 켜놓을게 너 빨리 어쨌든 루시안 원대 루시안이다 이름 뭐 할까? 진 칼리 트타 미포 4개 중의 하나 저거 상대로 한타 때도 할 만한 거 해 아니 칼리 안 좋아 보인다 진 트타 미포 3개 중의 하는 거 아니 트타 아니면 미포 하자 트타 아니면 미포 말래 트타 트타 트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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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보자 이기자 이기자 여기 이럴 때 진짜 여기부터 이제 진짜다 10시 12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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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내일 지속반 있어? 얘네 일입시켰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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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는거 스팸 이거 선생님 기만한 2시 음방 예 입니다 이 아니면 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것을 당이ITA 시 여기 있어서 아래쪽을 괴로워주면 계속 바텀도 괴로워 밀가원 쪽이 높게야 고라맞고 스토리에 맞은 것 같고 방금 밀다가 헤븡기 있어서 이쪽 바로 들어가면 맞출라 나이스 아래 지금부터 하려고 아래 탠다 지금부터 아래 이제 제가 아래 탠다 아래 탠다 아래 탠다 지끗다가 전령으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배울게 근데 이거 5는 질 수도 있거든 506 지키면 506 지키면 그냥 바텀 채굴이 나을 것 같은데 어디일 것 같은데 한타 할만 할 것 같은데 애초에 안 왔다 다리 다려 불안 붙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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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맞자 위에 맞자 위에 맞자 위에 맞자 위에 맞자 위에 맞자 5G 노플 아래 꽁 하나 있다 아래 꽁 하나 있다 아래 탈 몰라 살짝 따라갈 수 있는데 아래 루시안 나 오른쪽 갈게 50 노플 궁은 있어 아래 아래 탈 아래 탈 바텀 라인 보고 갱 아래 탈 루시안 지금 대쉬 없다 아래 탈 아래 탈 스타드타! 죽었냐? 아리가 아리 치면서.. 왠만 안 돼? 아리 천천히.. 아리 위쪽이야? 아래쪽 대게 하자 계속 E 스킬 이거? 앞 대치하면 죽여 왜? 천천히 천천히 태양아 한번 투게 해라 너무 세다 아리 내려온다? 아는 helping 아 저렴 때.. 잼채화 먹었어 여기 글려고 노후고 야 근데 루시안이 미드랄 생각이 없다 근데 다 올렸을거야 이제 Não 이제 빨리 갈래 강하게 sole 아리 택시켓 있다 아 깨도 되고 다 합격되고 다 안보여 지금 바텀 다이베스 찍을게 브라운 직선으로 붙겠다 쌓음 언던하는거면 그냥 바텀 바텀 쌓음 나 나 바텀 쌓음 났는데 싸울래 그냥 싸울래 루시안 벌어 루시안 벌어 해도 돼 루시안 벌어 여기 오공 개피 원숭이 필이야 나 원숭이 맞출게 원숭이 노플 용움도 해야할거 같은데 용웅 그럼 내가 칠게 바텀 물난다 바텀 물난다 바텀 물난다 바텀 물난다 바텀 물난다 아리 14초다 아리 탈탈 생각한다 아리 13초 노플 노플 브라운 노플 안들 빼고 아리온다 아리 5초 아리 테리야 아리 올거야 내가 이겼다 너무 잘 싸웠고 나이스 이게 너희야 juris. 아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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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탑으로 올릴게 나 탑으로 올릴게 나 아까 저자야돼 문어가 문어가 형 진단하다 나 쌓일텔 없어 빼내안 이거 다 죽었는데 이거 바론 있네? 막아보자 여기로 와봐 마갈만해 라디씨 좋은 시도 나이스 트라이 형 이게 나이스 트라이 근데 미드 2차라 진짜 나이스 트라이 탈가 봐줄게 아래 봐줄게 랜시야 랜시 가자 볼만한데? 볼만한데? 야 이거 근데 자리를 안될까 괜찮아 괜찮아 싸일 알아서 타라 우리 아래보고 있어 싸일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싸일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맞다 이플 조심해 이플 조심해 여기 안 밀릴게 이 차 막아봐 이 차도 막았어 이플 조심해 용과 이을거야 힐 물리면 안돼 오른쪽 돌아가? 이거 할 만한 데? 그것만 안 쌓으면 나 패 10초야 얘네 와드 없긴 해 며칠게 며칠 뒤 몇 초야? 2초일 야 야 야 들을게 내가 볼게 야 너무 멀다 근데 알이 여기까지 2활欸 이거 원투기가 원투기부터 할게 원투기부터 할게 자, 잠깐 빼면서 해봐요 천하이 빼려봐 이 정도면 나쁘잖아 이겼어 이겼어 무시 높을루, 샤앗 높을 나이스 킴 높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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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야 저지 불가 저지 불가 나이스 벤시 뺏어 벤시 뺏어 나이스 벤시 뺏는거 좋고 빼자 쌍값 보고싶긴 한데 시합은 다시 받아낼게 기다려봐 나 이니시 맛있게는 못한다 바로 시합 다 없고 바로 치는건 이미 좀 늦지않고 라인 가세요 루시안 뒤가 봐 루시안 뒤가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만 견뎌 루시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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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뭐 뭐하냐 루시안? 루시안 돌릴까? 루시안 3라인 3라인 루시안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 뽑을게 없는데? 1필 뭐하냐 이러면? 노틸러스 인정 루시안 같이 가만있었는데 이럴 그리고 우리도 막 칼리 하냐? 나는 칼리 뭐 상관없긴 해 뭐해도 이기지 않아요 어. 뭐해도 이긴해 잊으면 뭘해도 이기잖아 어. 뭘해도 이겨 나 하고싶고 해 그냥 난 이미 너 확신한거 원해 한판 한판 해봄 응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오. 맞어 그러면 여기 돌았어? 여기까지죠 아 칼리 나는 다시 들어갔나? 오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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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거다? 풀 없다? 안망이 이거? 노플이 아니야? 존나 패는 중 캐리할게 이 정도면 돌덩이 한 5방 맞았음 덱스 UFC하고 어디 갈 수 있지? 랩 찍었어 힐 미리 썼어 스프 없는거 아니야? 아비 너만 걸었으면 잡았을라 아홉키마켓 미드 어때 형 노하던데? 뒤에 세트도 있어 이러면 나 갖고 이러면 이득임 이러면 이득임 응 여기 보일거야 어디간지 모르겠다 나 이거 설마 이거 가버리고 바탕 맞나? 아 이거 바탕 맞네 아 바로 뛸게 일자 그럼 더 가지 그냥 짐만 끊어볼게 끝이다 그냥 짐만 끊었어 esos 다운 턴 볼게 다운툰 볼게 얘 그거 있으면 안해도 돼 비에고 이제 내려왔다 이거다 뺀 거 같은데 이즈리얼 천천히 말 수 있고 나이스 천천히 올라가는 중 이즈리얼이 먼저 가 갖고 있긴 해 왔어 왔어 나 2둘면 할게 나이스 이즈리얼 나이스 뺀게 뺀게 이러면 버릴게 아 까비 아 야 여기 넘어오는 거 없어 내가 전을 치고 있을게 백스봉 조심 나랑 연계 나 여기 강가 너무 본다 아 뺀게 먹었어 야 어디있냐 나 너도 왜 이리로 나왔어 뺀게 나 풀게 미드 깔았다 미드부터 할거 야 이거 미드 다이브 보자 아 미드 다이브 올거야 아깔리 지금부터 내려오고 이제 비저 빼줄거야 갈게 야 이거 백스 오른쪽 궁 난다 이거 별로 안줄 수도 있었어 야 이거 얘네 납으로 온다 야 이거 얘네 납으로 온다 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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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패 뺀게 뺀게 더지 불가 더지 불가 더지 불가 좀 여성 오르몬 너무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억지로 하는거 같은데? 아니 여성으로만은 형이 나온거 아니야? 아 ㅅㅂ 년아 누구한테 말한거냐? 우리 좀 많아 버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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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가 없다 또 아아 내가 먹게 나 스마 있어 천은 안나오는데 근데? 천은 안나오는데? 되는거야 되는거야 או 죽인해요 교수님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런거 이게 저지불가야 저지불가 저지불가 미드라이너라도 생각하면 됐대 제라스도 하던데? 제라스는 나도 못하는데 서포트 제라스 가능 서포트 저요? 저거 해본적이 없는데 세나 할까? 세나 할까? 두벅이 심었으면 2만비를 안했지 두개 다 줘봐 세나 한 번 해 그럼 나도 가볼게 삼거리하고 여기서 규모 나도 가볼게 흔들 필요까지 있네 흔들어봐 그럼 본답? 아니 박지 말고 흔들라고 아 왜 박아 절대 안할 것 같은데 흔들다 못잡아서 박으면 어떡해 박고 흔들어야지 박고 흔들어야지 아니지 미친놈이 아니 빵고탕 뺏고 두꺼이 먹자 나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변하고 끝이거든 아랫빨기 가겠어 이러면 나쁘진 않지 어디야 그분? 어디쪽이야 대충 그리고 이제 밑에 먹고 내려가 밑에 먹고 내려갈 때 먼저 할까? 찍어야겠다 이거 싸워도 돼 바드 지금부터 출발 바드 지금부터 갔어 이제 여기 괜찮아 해도 돼 아리 탁 까면은 아리 탁 까면은 아리 탁 까면은 바탕 끝이 어 아리 탁 까면은 deputy 나 그거 세나 공 돼 봐줄게 공 쓰면 봐줄게 아리 공 쓰면 봐줄게 봐줄게 이제 노폴릴까 이제 노폴릴까 아 ㅅㅂ 죽었네 아 소리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아리 여깄다 아리 노폴 아리 노폴 아 이건 안가네 전령 떴고 안 뜯고 안 뜯고 야 나 여기 시합 센티를 못해 내가 쓸어줄게 아 내가 쓸어줄게 아아 거리가 안 돼 아니 나 이거 왜 따라가져 시발 안 눌렀는데 그럼 나간 듯 나갔고 영웅이나 막아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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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봐도 될 것 같아 안에 들어가서 지랍게 했다 리즈 궁두는 거 기다릴까? 숨겨줄게 못 빠져 못 빠져도 될지? 못 빠져도 다시 나갔어 그 부분 와크 해줘야 돼 나갈게 아리퐁 하나? 잡았다 리즈 높은 리즈 높은 야 그냥 할라한다 이거 빼자 이런 배 더 안해도 될 때 더 안해도 될 때 가긴 했는데 자 그럼 오토가 어떤지 이번엔 한 번만 더 빨리면 될거야 영 죽어 다음 거 하자 우리 아 블루만 살릴게 블루 오냐 이거? 세주텔 이용하자 30초고 이거 아래 누군이다 바둑궁 있어? 나 누플이라서 나 이거 많은 파야 더 넣어줄게 가두궁 가두궁 조심 가두궁 나랑 뭉치지마 나 안 뭉치게 파워 지금 저 박스인가? 다음 라인에 파워 지금 박스인가? 나를 밀고 있어서 근데 가두궁 벌리면 싸이온이 앞에서 매우 맞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나와 없어 멘트로 3초까지 해 3초는 아닌 것 같은데 사이드 3초 나는 메가로 이쪽에서 걸어와 아래 무빙 안 한 것 같아 가두궁 때문에 이거 조금만 볼게 살짝 본데 이즈 본데 노플 아니야? 노플이야 옆에 나래 나를 만 잡아 이걸 좀 더 잘 WAEs 아 나를 나를 본다면 이번에는 나는 다 퍼워 나를요 난 죽었다 죽었어 아 이게 낫네 나리 빠졌어 아래? 그냥 나랑 벌려 그럼 내가 끌어 아니 장례도 할까? 여기 좋은데? 아 힘들다 가자 가자 풀만 빼도 좋아 아래 풀 쓰겠다 아 들어왔다 그냥 아 들어왔다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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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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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잊어볼게 일로 갈거 같은데? 아래 어딨냐 너가 또 못하나 아토신 나 구하러와 왔어 왔어 아 반응가자 반응가자 야 저르텔 왜 또 이 둘이야 저르텔 저르텔 나 근데 진짜 피해자인데 일로와 일로와 야 낚았어 저르텔 너 풀 너 풀 너 풀 너 풀 너 풀 너 풀 너 풀 이제 갈까요? 가자 가자 발원 가자 발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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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자로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뭐 드네 가야 이즈 진짜 빼 일단 쳐 일단 쳐 아 먹어 일단 스마스메 스마스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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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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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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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괜찮다 나이스! 아 지민이 끝났어 아 지민이 끝났어 이게 저 지민이 막판 해 그럼. 어떻게 범퍼 시켜야 돼 뭐 할까 뭐해 이번엔 뭐 할래 진짜 뭐해 루시안도 없어 이제 루시안 배님 루시안 배님 세나를 내가 봤을 때 조금 확실하게 체계를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윤이 불쌍한데 세나를 너무 많이 해 아니 내가 할게 너 따로 하래? 아니 아니 괜찮아 내가 여기서 갈리오 정도 하면 내 것 같은데 아니면 나 갈리오 할 줄 모르는데 나 갈리오 하자 갈리오 할 줄 모른데 아니 아니 갈리오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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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못하는데 하는게 뭔 소리야 갈리오 줘봐 갈리오 줘봐 케네리야 어떻게 할래 이러나 그럼 미드 아칼리야 오케이 오케이 와다로 왔다 아 이거 랭가리 위에 와다로 가 이게 울불 시작일 수 있어 야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야 울불로 시작 아니 미드 밀리는데 어떡한? 힐을 안 찍고 오름 야 바텀 라인 미세함 바텀 라인 미세함 아니면 게임 망한다 아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아니 아니 빨리 됐나 해서 개그를 했다고 되냐고 아니 근데 그거는 안되면 하지마 안되면 하지마 안 돼 아 내가 안 돼 뺀다 안되면 되게 한타 빼고 한타 빼고 기다려 유미킬 인정? 이거 A득이야 K득 유미킬 인정? 10인정 어 이거 있다 미드비아 미드비아 난 또다 미세함 미세함 아 시발 아니 골드 블루 다시 안쓰 아 나 무릎 두번 눌렀어 손가락 빨라가지고 아 시발 근데 오히려 이든 정말라가지고 손가락 빨라서 앞게 앞게 손가락이 빨라서 어디나라 말이야 시 이거 전량기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왜? 아 케네 집사비이지 지금 케네 집사비야 올라갔다 넘어갔다가 죽을 듯?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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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려나 아 씨발려나 아 죽음이 안나? 아 죽음이 안나? 아 죽음이 안나? 바텀 죽이긴 한데? 어? 모임? 야 이거 바텀 파워를 깰까 이러면? 뭐야? 어? 나 더 웃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안되면 되긴 와 ㅈㄴ 와 ㅈㄴ 와 ㅈㄴ 아 ㅈㄴ 나 ㅈㄴ 나 ㅈㄴ 3패를 봐도 되고 아무나 봐 여기를 봐도 되고 내 생각에 날려도 갓개전투도 돼 아 여기 나 이거부터 볼게 야 이거 또 누구본다 와 와 와 와 잡아야 돼 탈론 왼쪽에 있어 탈론 왼쪽에 있어 받을게 받을게 탈론 죽일게 집 갔다가 내가 탁 받을게 탈론 위로왔어 나 탈론 위로왔어 캐넨 태만 살게 제리 빠졌어 캐넨 태만 살게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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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이거 어떻게 참아 다들 기대했잖아 왜그래 가들을 원했잖아 참아도 가는게 맞았어 탈론 한 번 더 한 번은 진짜 아닌데 이게 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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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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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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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애 할 수 있어 저런 애 탈모 이리와! 야! 안 와! 얘들아! 이 새끼 나 버렸어! 쓰레기 새끼! 아 이 쓰레기 새끼 나 버렸어! 아무나 물어보네 탑이다 탑이다 내려봐 여기 싸우자 아 내가 뛰어 아무나 아무나 봐 나 넘어게 나 넘어게 살렸어 살렸어 얼어드해봐 응가! 응가! W있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다 한거같아 한눈에 P1로 살았어 한눈에 저 아깝다 한눈에 졌어 미드 라인 좀 밀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가자 가자 야 최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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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여줘 봐 보여줘 보여줘 살렸어 살렸어 야 해봐 해봐 유미 왜 해 지 아 이거 아기 만났다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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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가니나 좀 콜이나 죽을려고 와드큐? 아 없어 콜이야 나이스 딜브 준비하자 제르카답다 그러면 야 이거 뭉꼈어 얘들아 아 이거 안돼 아 이거 어떻게 he 왼쪽으로 쉽어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문이 빼ば飛 아라쪽에 52 나 구있어 나 구! 가자 가자 가자! 달리고 구인데 왜 안 뛰어내여?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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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대! 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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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지 싫어 나 죽기 싫어 왜? 돼 돼 돼 돼 돼 한 번 더 뛰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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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꺼내줘 나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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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꺼내 아 씨 고마워 박스팀 사랑해 아 나 Q1 취했는데 나 케넨 탑니다 탑니다 아 나 아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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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돈 너무 많다 집에 가자 이거 탈만 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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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포식자 없어지는데 가자 가자 잡았어 잡았어 뭐야 잡았어? 뭐 오케이 잡았어 직 갔다가 바람치잖아 직 갔다가 바람치잖아 이거 이거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아 묶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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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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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봐 이겼어 나 9일초 0일초 0일초 아이아이아이아이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뭔가 이기만 했는데 누가 못했는데 누군가는 못했어 아 못할 수 있는데 아 못할 데가 없었는데 좀 아쉬운데 막아 저게 몰라 왜 일찍 안 되는거지 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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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가 씨발련아 못가 그건 안 되는게 아니라 못해 그러니까 아 씨발 아 오더 씨발 아 오더 씨발 아 아 오더 때문에 말려 게임 진짜 아 이 샷 주고 넥스 사줘 씨발렌들아 아니 바론 아니 바론가 아니야? 아니 아니 왜 생각을 안함 잘하더라고 아니 아니 아 생각을 안함 야 이제 진짜 갔다 이제 아니 뭘 니들이 뭘 키웠어 나를 아니 집중해봐 집중해봐 우리 셋이서 하자 이거 망할 수 있어? 안 돼 셋이서 해봐 아 씨발 나 공올들아 가만히 줘 다시 셋이서 하자 다시 셋이서 해 다시 셋이서 해 오공오공 타고 넘어가 오공오공 타고 가봐 오공 이거 타고 가봐 한 번 나 나오긴 했어 뭐야 아 씨발 뭐야 아 이 씨발 야 나 간다 다시 셋이서 야 할만해 할만해 얘들아 나까지 넷이야 나까지 넷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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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해 바론 먹어 바론 먹어 바론 먹지 바론 먹지 바론 먹지 바론 뒤에 봐 바론 뒤에 봐 딜하네 바론 뒤에 바론 바론에 풀 딜할게 바론에 풀 딜 풀 딜 풀 딜 바론 바론 알아서 먹어라 나이스 나이스 빼 봐 빼 봐 배트람 빼 봐 빼 빼 빼 배 야야 빼 빼 빼 야야 먹었어 아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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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줘야지 랭가 낀다 한 번 빼! 한 번 빼! 한 번 빼! 야! 그... 못 받았다! 지리 못 받았다! 한 번 빼고 다시야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해 자 5공이 가쳐 5공 벗겨봐 뭐라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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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랭같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저럴해 씹새끼들아 아 또... 정글투프씨 저지불가를 넘어서 너무 저저지불가야 이거는 정글 동물이야 심지어 인정 씹 동물끼리 지랄하네 와 짐승규우면 씹새끼들아 아니 아닌건 아닌거잖아 왜 자꾸 야 돌아가 돌아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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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다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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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탈론 ASUS 왼쪽으로 못 쳤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알아서 해 더블 해놨어 더블 해놨어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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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원숭이새끼야 일로 오라고 아 이거 빠르다 이거 타고가면 빼? 알아서 빼? 몰라 야 쩝됐어 일단 면농 죽었어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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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딜해봐 딱 탔어 나야 시발 왜 여기다 이새끼 쩝됐다 이거 어? 내가 이기면 게임 이긴다 야 야 살았어 야 건색은 살았어 아! 잡을거 그랬나? 아 시발 참았다 난 이거 개이득인데? 야 개이득이야 어 야 이득 봤어 또 뭐야 아니 아니 해야 될게 있고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뭐래 뭐래 나이스 모드 내봐 야 데리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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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가 뺀 말지 신난다 야 갈리오 나오면 하자 갈리오 템에 있는게 야 일단 차 안차? 야 나 물거야 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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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구현호 공해 야 태넘 알아서 해 아니 아니 좀 이 씨발여러라! 야 여기여기! 야 이거 죽을수도 있다 나 살았어! 야 이러면 개이득인데 유미 궁예 바꿔야 돼 얘들아 내가 뺏다 빔 빼줄게 빔 시켜줄게 빔 시켜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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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키 물게 박아 박아 케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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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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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웨이브 치고 올게 제리 궁 좀 빼고 해 제리 궁 좀 빼고 해 오케이x4 제리 궁 스택 미쳤어 피우패줄게 일자로 뭐야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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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묶었어 야 묶었어 묶었어! 제리 묶었어! 어 뭐야 수은이네? 터 터 터 터 터 터 야 진짜 묶었어 얘들아 진짜 묶었다고 야 나 묶었어 묶었어 진짜 나 묶었어 야 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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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니네 뭐하냐 이제 야 니네 뭐하냐 이제 나 통화랑 밥 먹을 듯 나 랭크함 욕 сразу 욕 욕 욕 욕 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